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51번과 152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여라 했어요. 그러면은 뭐뭇이 있다죠? 적어도 뭐가 있습니까? 4 things가 있어요. 4가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4가지 건 뭡니까? 위치 이하가 꾸며주고 있죠? 위치 이하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 그런데 and 다음에 위치 이하가 하나 더 나오죠? 이렇게 두 개의 형용사절 위치가 이끄는 주격관계대명사절 두 개가 앞에 있는 4 things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런 문형을 보니까 여러분 이 다음 내용을 읽지 않아도 이 패러그래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으세요? 예, 바로 이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 4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빠르게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이 지문을, 전체를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4가지 것이 무엇인지 수식해주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마치 해독을 하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정신작용을, 그쵸? 머리를 굴려가면서 또 예상하면서 그렇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4가지 것은 뭡니까? which are more or less죠? 이거는 이제 다소간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소, 다소간의. 자, under our own control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 그쵸? 이게 지금 중요한 말이죠. 우리의 통제 아래에 다소간에 있는 그 4가지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뭡니까? which are essential to happiness이에요. 행복의 필수적인 그런 4가지 것이죠. 아시겠죠? 그 행복 중에서도, 그쵸? 행복의 필수적인 것 중에서도 우리의 통제 안에 있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생 같은 것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금수저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행복의 아주 essential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4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The first is some moral standard이에요. 자, moral standard니까 이게 뭐예요? 도덕적 기준이죠? 도덕 기준이에요, 도덕 기준. 도덕 기준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자, 그런데 그 도덕 기준에 의해서 To guide our actions. 바로 우리의 행위를 가이드한다는 얘기죠. 가이드한다는 얘기는 인도한다는 얘기죠, 인도. 그러니까 이 도덕 기준이 종교에서 말하는 도덕 기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에서 말하는 도덕 기준이 있겠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도덕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나의 삶을 어떻게 가이드하는가. 이게 이제 그 행복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요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moral standard. 그리고 세컨드는 뭡니까? 두 번째는 is some satisfactory home life예요. 만족스러운이죠? 네, 만족스러운 home life예요. 자, 어떤 형태로? In the form of good relations. 좋은 관계의 형태로 그렇게 누려지게 되는 만족스러운 home life죠. 자, 누구와? With family or friends죠.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그런 좋은 관계의 형태로 우리가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home life, 그죠? 네, 요거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예요? some form of work죠. 그러니까 일의 형태죠, 일. 그쵸? 그런데 그 일은 또 어떤 일이에요? which justify. 우리 앞에서도 배웠었는데 이게 정당화하다죠? 정당화하다. 바로 우리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일의 형태죠. 그쵸? 자, 뭐에 대한? to our own country. 우리의 나라, 그쵸? 우리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그쵸? 그러한 일의 형태죠. 저는 이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국가랑 이렇게 연관 짓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갖다가 우리의 조국에 정당화시키는 일. 그러면 백수는 쓸모없는 그 국가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이죠.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이냐? 바로 우리의 존재를 뭐에? 우리의 조국에 정당화시킬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쵸? 일이니까. 일의 형태. 그쵸? 일이 없으면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메이크스는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저스티파이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좋은 시민으로 만들어줄 그러한 일의 형태. 그쵸? 이게 이제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직업.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Is some degree. 어느 정도의 레저죠? 레저는 여가죠. 여가. 여가와 그리고 이 또 여가죠. 여가를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네 번째예요. 자, in some way죠. 어떤 방식으로? That makes us happy.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여가와 그것을 사용하는 것. 휴가가 있어야지 행복하죠. 휴가도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일하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행복의 네 가지 요건 뭘 얘기합니까? 도덕적 기준이죠. 그죠? 우리의 행동을 가이드하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만족스러운 홈 라이프. 가정생활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워크죠. 일. 또는 직업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여가와 그 여가를 쓰는 것. 그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행복의 아주 필수적인 네 가지 요소였습니다. 그 다음 152번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152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Wearable there is ignorance죠. 이때 이 wherever는 복합관계 부사죠. 이 복합관계 부사나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 이거는 이제 명사절이랑 부사절을 이끌죠. 그래서 이 컴마가 쓰인 걸로 보니까 지금 부사절을 이끕니다. 부사절을 이끌 때는 양보절로 해석을 해요. 뭐뭐든지 간에. 그래서 무지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자연은 is dreaded니까 두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있는 곳 어디든지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s much as가 나왔는데 이거는 원급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as much as가 뭐뭐 못지않게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린이가 두려워하는 것 못지않게,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는 어린이가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많이 자연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받는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연이죠. appearance of a commit. 해성이죠, 해성. 어디에서? 하늘에서의 해성의 출연은 cause, 일으키다, 야기하다죠? 예, 전세계, 어떤 전세계입니까? in earlier days죠? 그러니까 초기 시기죠. 초기 시기에 전체 나라들이 뭐하도록 일으켰어요? to tremble, 떨도록. 뭘로 떨어요? 두려움으로 떨도록 그렇게 야기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해성의 출연이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nothing was known. 어떤 것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에 대해서? of the nature. 그렇죠? 이때 nature는 대문자가 아니니까 자연이 아니라 본성이나 특성 또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특징과 움직임이죠. 뭐에 대한? of these bodies. 바로 이러한 지금 이게 하늘에 있는 해성을 말하는 거니까 하늘의 천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헤븐니 정도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하늘의 천체의 어떤 특징 또는 특성 그리고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늘에 하나의 해성이 출연한 것은 초기 시기의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도록 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the time이에요. 어떤 때로부터죠? 그렇죠? 어떤 때입니까? that 이하가 뒤에서 설명해 주죠? 네, 바로 뉴튼이 보여줬던 때죠. 뭘 보여줬어요? that commits travel around the sun 해성들이 돈다는 거죠. 어디 주변을 돌아요? 태양 주변을 도는 거죠. 자, 어떻게 돌아요? definite는 확실한이죠. 확실한 확실한 분명한 pass는 길이란 뜻도 있지만 방향이란 뜻도 있습니다. 방향 그러니까 태양이 확실한 방향으로 그쵸? 태양 태양 주변을 해성들이 태양 주변을 아주 분명한 방향으로 트러블 돌고 있다라는 것을 뉴턴이 보여줬던 때로부터 그쵸? 예, 그리고 언더 더 컨트롤 통제 아래에서죠. 뭐에 대한 통제입니까? 오브 그래비티션을 어트랙션이니까 중력의 어트랙션은 이게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력이란 뜻도 있지만 그쵸? 근데 끌어당기는 힘 그게 바로 매력이죠. 예, 그래서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의 통제 아래에서 그쵸? 아주 분명한 방향으로 그 해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사실을 뉴턴이 보여줬던 그때로부터 그쵸? 그때로부터 그쵸?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에요? 두려움이죠. 이게 두려움 경애감도 있지만은 두려움과 걱정 의 감정 근데 그 두려움과 걱정의 감정은 뭐예요? 뒤에서 꾸며지죠. Formerly produced by Such celestial visitors 걸어붙어줘야겠어요. 바로 하늘의 천상의 비지털 방문객들이죠. 바로 그러한 천상의 방문객들 뭐예요? 해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produced 그쵸? 이전에 만들어낸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의 감정이 has been diminishing 줄어들고 있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지 과학에 대한 무지죠. 그럴 때는 해성 같은 거 보면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 뉴턴이 과학적인 그러한 암을 선사해줬죠. 그러고 나니까 그런 해성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아 나우 루크도 어폰 자 룩 어폰 A 에스 비죠. A를 B로 간주하다 에요. 리갈드도 마찬가지죠. 리갈드 A 에스 B A를 B로 간주하다 그리고 think 오브 A 에스 B 이것도 A를 B로 간주하다 C A 에스 B 다 A를 B로 간주하다 죠. 자 그래서 자 그것들은 바로 그 천상의 비지털스죠. 걔네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간주되어져죠. 뭘로 간주됩니까? As interesting spectacles 바로 흥미로운 아주 구경거리 장관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죠. 자 뭐하는 대신에 Instead of being legalized 간주되는 대신이죠. 뭐로써 헤럴드는 전조죠. 전조 뭐의 전조예요? 디제스터 재앙이죠. 재앙의 전조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구경거리 장관 그쵸? 이걸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무지했을 때는 우리가 자연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여러가지 과학적인 발전과 그쵸? 아주 그러한 우주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서 이제 그러한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쵸? interesting spectacle 그쵸? 이런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구경거리나 장관으로 그렇게 해선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